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제가 올해 거의 캐스트를 찍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수능 보기 직전에 마지막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2022년도에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방금 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과 스튜디오에서 막 이렇게 다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뭐랄까 현장 분들한테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그리고 끝냈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다 또 전달해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능을 앞두고 10일 정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의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우왕좌왕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확실하게 로드맵을 정해야 돼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지 딱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요즘 막 실전 모의고사 엄청 푸니까 실전 모의고사만 디립다 풀어야 되겠다. 별로 좋은 학습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가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수험가에 계속 있었고 수험가에 엄청난 선배잖아. 제 조언을 한번 좀 받아들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점 있죠. 여러분들의 약점. 과목별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탐강사니까 사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사회문화 도표 문제 여전히 미치겠어. 부양비만 나오면 미치겠어. 노령화 짓은 하면 미치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격차. 성별 격차. 비정규직 격차. 이런 거 나오면 미치겠어. 나름대로 약점이 있을까. 아니면 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약점을 그대로 두고 수능시험장에 갈까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출제될 게 뻔하잖아. 그렇죠? 출제될 게 뻔한 주제가 있다면 그 뻔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라면 반드시 그 약점을 정복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모의고사만 디립다 푼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반드시 고독점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약점을 보완해야 되지. 그게 표라면 표 나름대로. 그래서 만약에 표 때문에 미치겠다. 나는 표에 기본이 안 되겠는가 보다. 그러면 사실 지금 오히려 표풀이 강의를 지금이라도 빨리 한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와 법이다. 나는 선거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그러면 얼마 전에 Q&A 게시판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선거 표 문제.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한테 자료 보내달라고 해서 원래 개념책인데 개념책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개념책 특정 부분만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 특정한 부분. 과목별로 약점이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놈들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해오면서 고난도, 킬러 내지는 준킬러에 주목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 동안 구평 전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로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2점짜리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뭐냐면 꼼꼼하게, 꼼꼼하게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 밤에 정치화법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해가지고 1단원부터 마지막 6단원까지 모든 개념을 다시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그런 거 나름에 해봐야 돼. 여러분들 정치화법 제외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빵꾸눅 돌려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쫙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문제집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능특강을 하나 더 사. 수능특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 수업도 별로 안 듣고 자습 잘 시간 너무 많잖아. 푸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문제집 얼마 안 돼요. 다 풀어버려. 그냥 한번 쫙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주 그러니까 자신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약점을 보완해. 이러고 가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좀 당연히 실력, 자신감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한 열흘 정도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약점이 명백하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분명한 약점이었다. 그러면 그놈을 집중 공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 당일날. 자 이게 이제 수능 성적이 말입니다. 수능 성적이 여러분들의 실력대로 나올까요? 아니면 실력 발휘가 돼야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걸까요?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 발휘가 돼야만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발휘가 안 되면 그날 아파. 끝나는 거야. 그렇죠?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돼요. 이 실력 발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컨디션 관리를 잘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수능 날 잠을 좀 아주 푹 자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잤다. 그 정도면 괜찮을 수 있어. 평소에 난 7시간 자야 되는데 한 5시간 반 6시간 잤다. 그러면 수능 날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 딱 봤을 때 이제 국어 시간부터 국어 문제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9평 때 국어가 쉬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어는 매년 어려워. 6평 9평 때 쉬어도 수능은 어려워. 이 현장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그냥 위축돼 있거든. 감이 촉이 좀 사라지면서 좀 쉽지 않아요. 그때 다들 여러분들 자신감이 떨어지고 쫄아요. 쫄면 더한데 대착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쫄지 마라. 여러분들 그동안에 해온 대로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점을 맞아야 돼. 모든 과목에. 예를 들어 저한테도 선생님 정법 사회보다 만점 맞고 올게요.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만점 원하지 마. 1등급만 맞으면 되지 뭐 만점까지야. 만점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너무 과욕을 부리지는 말라. 사람인 이상 만점이 모든 과목에 만점 쉽지 않다. 실제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1번부터 사탐 20번 문제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번쯤에 갔는데 평소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 주제의 문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다. 그러면 그때 문화 이해 태도에서 문화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사대주의 나왔어요. 그거 되게 쉽잖아 보통. 근데 이사 오게 겁나 어려워. 이래 버릴 수 있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이것마저도 이렇게 쉬운 소재마저도 내가 이렇게 헷갈리다니. 막 이러면서 자신감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 답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뭐 시간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뒤에 있는 거 돈 풀고 막 완전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야. 사람인 이상 한두 문제는 어렵고 틀릴 수 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마음을 좀 열어. 열고 그때 다시 한번 잠깐 잠깐 내가 뭔가 정보를 들읽었을 거야. 분명히 이 안에 자료 안에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걸 간구한 건 아닌가 라고 하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대체로 또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과한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시험에 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네. 수능 성적이 전국 1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국 1등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수능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성적이 최고라고 해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 80년 가까이가 최고의 인생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과한 의미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잘 보면 좋은데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오히려 실력보다 실력 발휘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이 또 하나 이건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당 떨어지면 시험 잘 못 봅니다. 당 보충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사탐 강사니까 사탐 볼 때 사회문화, 정법 이런 거 볼 때 보면 여러분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시점이 돼요. 잠도 그닥 못 잤죠? 그 다음에 식사량도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2시, 3시 넘어가면 아무래도 정말 피곤하고 두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극한의 상태예요. 이럴 때 이럴 때 예를 들어 사탕, 초콜릿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귤 추천합니다. 귤 요즘 귤 철이잖아? 상큼 터지죠? 귤 하나 딱 먹으면은 기분도 상쾌해지고 당문도 보충되고 이렇게 포도당 보충을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사회문화 막 계산하거나 정법선거표문제도 계산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왜 계산이 안 되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 그러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다 비슷한 얘기해 주실 텐데 다시 한 번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실력 발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쫄지 마시고 누구나 다 쫀단 말이야. 난 안 쫄아야지. 쫄지 마, 쫄지 마! 이러면서 자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식사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꼭 당보충도 좀 하셔가지고 현장에서도 잘 수능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이제 저하고 마지막일 테니까 대부분 다 내년에 제발 이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보지 말자고요. 현장 어디 메가스터디 학원 캠퍼스에서도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하고 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로운 일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살면서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다 겹쳐. 꽃길만 걸을 수는 없거든. 근데 그때 꽃길이 아닌 진흙밭 이런 길은 잠깐 머물고 그 다음에 꽃길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으로 찬란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진짜 캠퍼스에 가가지고 작년에 야 김융택 수업 들었었는데 진짜 어쩌저쩌저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진짜 학문 대학교에서 진짜 학문을 하고 축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수능 10위를 남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김용택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나시고 행복하게 남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